저는 코우지입니다. 일본 사람입니다. 혹시 한국어로 읽어주세요? 뭐라고 읽어요? 나의 어디 모습이 사랑스러워? 나의? 나의? 어디 모습이? 어디? 어디 모습이? 사랑스러워. 머리 끝에서 발 끝까지 사랑스러워. 왜 치러가서 하는데요? 인사드립니다. 이스라엉 에서 오마이구 이날은 한국어 공부 한국어 공부 한국어 공부 이거 뭐라고 읽어요? 상영이 어떻게 되세요? 너처럼 이맛박이 아름다운 여자에요 이뻐요? 하하하 한국어 공부하는 일본인입니다 한국어 공부하는 일본인입니다 한국어 공부하는 일본인 뭐라고 읽어? 이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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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주세요? 한번 더? 이상형 너처럼 맑은 눈도자를 가진 여자야 이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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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욕하면 덕추리 아 이거 뭐라고 읽어? 저랑 디렉터 가시는데 아 괜찮겠어요? 왼쪽 친구 있으신데 아 인기 많아서 피곤하네 아야 연자들이 이렇게 날 좋아해요 뭐라고 읽어요? 뭐라고 읽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잘생겼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잘생겼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어? 오악당이 말하니까 신기하죠? 뭐요? 와요? 와요? 저기요 아 아 아 아 아 모욕하면 덕추리 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거 좋아하나봐요 아니요 하나 둘 셋 안녕 뒤에서 사기가 느껴져서 너무 무서워서 미안해요 아 너무 놀랐어요 이마빡이 네 아 이마라고 해야 하는데 나도 모르게 이마빡이 나고 해 이마가 좀 빛나서 이마빡이 빛나요? 하나 둘 셋 안녕 이마빡이 이뻐요 하하하 안녕 안녕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사랑스러워